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우리 권순우 기자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트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뼈를 때릴 겁니까? 뼈 때리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연준이 워낙 강한 긴축 방향을 제시를 해서 기술주들이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기술주가 올라갈 때는 진짜 내가 이걸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샀어야 됐어라고 생각할 때 샀어야 됐어라고 생각할 때 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끝간대 없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시국을 사기 싫죠. 그런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막상 사기가 싫은데 사실 기술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정말 예전에 너무 비싸서 손이 안 나갔던 그런 회사들을 좀 찬찬히 공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TV점 블리자드를 한 80조 원 넘게 들여서 인수를 한다 그래서 관련 업계가 굉장히 떠들썩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시죠? MS요? 네. 알죠. Azure 하는 데죠. 게임 회사. 윈도우. Azure. 게임 회사. 세 명이 다 달라. 여기 게임 회사, 여기 윈도우, 저는 Azure.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윈도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예전분들. 그러니까. 연배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고. 언제 때 윈도우 얘기하는 거예요? 애주어 딱 나오잖아. 우리 애인데. 세계 1위 게임 회사가 중국의 텐센트고 2위가 소니. 소니도 아직도 전제제품 회사로 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2위가 소니, 3위가 애플이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의 대부분은 아직은 윈도우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윈도우는 이미 꺾인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 전체 포션에? 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좀 나가고 그 서버, 게임 이쪽이 매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더 높아요? 네. 구글이 한 5위, 블리자드가 7위니까 그러니까 7위 회사와 4위 회사가 합쳐지면 한 3위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인수 방식이 좀 특이해요. 이거는 조금 귀 기울여 드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시가가 얼만데요? 이게 금요일 종가의 45%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프리미엄이요? 그럼 소액 주주들도 프리미엄 받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주에 김 변호사님 있잖아. 그거 한다며, 미국은. 아, 이게 프리미엄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사는 겁니다.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것까지? 네. 대주주 주식이 있을 거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에는. 51%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팝니다, 아무도. 개인 주주들도 주주인데 누구 주식만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그걸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에서 이번 딜에 대해서 주주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이 매각이 성사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특정한 누군가만 나는 비싸게 받고 팔 거야. 너는 그냥 싸게 그냥 있어. 그럼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미국에서는 인수합병을 할 때 상장사다라고 하더라도 100% 주식을 인수합니다. 대주주만 비싸게 팔고 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10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장사인데 주식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100% 사면 상장 폐지예요? 그렇죠. 그거를 비상장 구조로 해서 자기네가 합병을 할지 아니면 그걸 100% 자회사로 둘지는 인수한 이후에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주식을 살 때 오히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를 인수할 때 대주주의 주식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바뀐다. 경영진이 바뀐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이거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도 안 거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주식 파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사회의 결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개인 주주들도 주주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매각되는 거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45%를 줄 테니 이 회사를 파시겠습니까? 라고 모든 주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병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피인수 기업의 주주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대주주만 팔기 때문에 거기에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붙이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없고 합병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당신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가에다가 그냥 팔으라고 하면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45% 정도 프리미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주식 파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이 블리자드의 경영진들과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짜서 45% 높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딜을 갖고 왔습니다. 주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주들이 동의를 하면 거기에 100%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너무 크면 이 주식을 살 때 너무 규모가 크면 사는 회사가 이걸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합병 신주를 교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샷으로 현금으로 다 주대.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협병 주식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좀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미국의 이런 딜 사례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주주 주식만 금칠해서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주주들의 주식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비커틱 같은 블리자드의 CEO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현재로서는 자리가 유지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회사를 가지고 온 다음에 경영진들을 다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회사의 경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고 있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재들만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사면서 그 인재들을 다 내보낸다? 이것도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자기가 그 주식을 사고 나면 그냥 자기가 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진을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그러니까 경영진이 지분을 통해서 자기가 경영을 해왔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그 경영진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를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경영진들을 교체할지 교체하지 않을지는 그 회사 안에서, 인수한 회사 안에서의 인사 문제입니다. 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지분과 인사를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경영을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걸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저는 좀 속된 말로 슈킹 프리미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현금 흐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어떤 현금 흐름의 어떤 효율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개념으로 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슈킹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블리자드 주식을 빨리 사면 퍼센트는 좀 줄겠지만 한 40%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그러니까 산다고 하자마자 38%가 올랐습니다. 앞의 알표가 나니까. 그래요? 이거는 결국은 아비트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경쿠로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주주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던 주주가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주주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굳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더라도 40%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연 블리자드의 기업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 가격이라는 거죠. 동일 가격이라기보다 블리자드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의 가격이나 한 주 갖고 있는 가격이나 동일 가격이. 물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주주고 저기도 주주인데 누구 주식만 만약에 비싸게 판다 그러면 그럼 그걸 그 안에서도 어떻게 나누겠어요? 너는 비싸게 팔고 너는 싸게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 있다가 내가 상장 폐지가 되는 주식을 들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락하는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라는 게 우리나라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도적인 측면에서 지켜보면 게임이 사실 굉장히 특이한 영역이에요. 게임은 사실 컴퓨팅 파워의 발전은 게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가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클라우드가 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콘텐츠가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클라우드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을 때 영화를 한편 보더라도 비디오데크라든지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거기에 콘텐츠 CD라든지 DVD, 블루레이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영화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모바일로 모든 것, 스트리밍으로 다 보잖아요.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TV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다 그렇게 됐어요.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고 음악도 당연히 그렇게 됐고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들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용량이 크고 컴퓨팅 파워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따로 별도의 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는 영화는 일방적으로 보면서 영화에 플레이를 한다거나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실시간으로 내가 뭔가 명령어를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명령어를 전달을 했을 때 그 콘텐츠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지만 통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다 받아놓고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높아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클라우드가 될 거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 하는 곳들도 있고요. 네. 그거를 게임 콘솔 내에 스트리밍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게임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런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용량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차세대의 유튜브가 누가 될 것이야? 차세대의 넷플릭스가 누가 될 것이냐가 지금 게임업계의 제일 큰 화두예요. 그러면 그 엑스박스는 콘솔,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엑스박스는 콘솔 게임이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PC 게임에 강해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PC 게임에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런 영역에 하나 있을 때 사실 그 두 개 엑스박스와 블리자드의 영역은 살짝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 시너지를 통해서 콘솔 게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보다는 이 전체 게임 콘텐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티아나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패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자가 한 2,500만 정도가 되고 소니의 플라이스테이션 플러스 이것도 구독 서비스 같은 개념인데 거기가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뉴스하고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CES에서 게이밍 TV를 공개를 하면서 게임 플랫폼을 공개를 했어요. 삼성이요? 네. 게임 플랫폼? 게임 플랫폼. 게이밍 허브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게임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 TV 분야에서 세계 1위잖아요. 15년 연속 점유율 1위인데 우리가 항상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모바일폰으로 게임을 하고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게 TV로 게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TV로 많이 했죠. 위 이런 거. 아, 콘솔이 있잖아요. 콘솔. 네. 근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게 되면 소비자하고의 접점에 있는 그 디바이스 게임 자체를 가지고 TV 자체로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TV에. 네. 그럼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이네요. 그럼 삼성이 거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현재로서. 그럼 게임 무슨 조작은 뭘로 해요? 아, 그거는 블루투스로 조이스틱만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게임 콘솔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게임 회사라고 부르잖아요. 콘솔을 TV에 내장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지. 네. 안 될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을 우리가 사잖아요. 그걸 삼성 예를 들면 50인치 TV 안에 들어가 있다.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삼성이 사서 넣는 거지. 삼성이 그냥 나 플레이스테이션 똑같은 거 만들었어요. 하고 그냥 DVD 플레이스테이션 거 넣으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플레이스테이션 거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차피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는 거잖아요. 콘솔을 넣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클라우드를 넣는 거지. 그거에 누가 동의하냐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소니야. 그런데 삼성이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 IP를 그냥 준다고요? 네. 그냥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IP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삼성에서도 게이밍 허브라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럼 우리가 거의 전 세계의 1위 TV 회사입니다. TV라는 건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게이밍 TV가 진짜 하나의 게임 디바이스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게임 콘텐츠, IP를 공급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을 때 그 위에 3프로라는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여기다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게이밍 허브라는 어떤 게임 플랫폼을 삼성이 만들었을 때 여기에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기다 게임을 공급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스테디아가 지금 현재 삼성의 게이밍 허브하고 플랫폼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지금 TV로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걔네가 왜 공급을 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TV 디바이스에서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가 TV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돈을 또 갖고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혼자 존재했을 때 디바이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디바이스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있고 디바이스 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게이밍 TV를 만들 때 거기에 게임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게 성공할지 여부는 말씀대로 굉장히 불확실하긴 해요. 물론 이 콘솔 회사들은 이걸 디바이스로 해서 거기에다가 게임을 공급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적인 흐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TV로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TV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의 하이어리든 샤오미 모르겠는데 차라리 외주를 줘서 MS TV를 만든다. 그게 더 강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TV 업체 같은 경우는 게임 플랫폼을 먹고 싶어하는 거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플랫폼을 먹고 싶어하는 건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에 스마트 TV와 엑스박스 스트리밍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TV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TV 제조사와 제품 출시를 할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같은 전략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 TV에는 게이밍 TV라는 거에는 모니터 그리고 인터넷이 아주 빠르게 들어가는 그런 거 그 외에 뭐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디바이스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플랫폼 갤럭시 S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지 못해요. OS는 구글 걸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장악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하드웨어 플랫폼을 되게 갖고 싶어해요. 그런데 과거에 그게 불가능했던 거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랑 콘솔이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 커뮤니티 파워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의 성능과 상관없이 클라우드로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 자체로도 충분히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게임 회사들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애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게임계의 애플이 돼보겠다.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 이런 식의 계획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TV 제조사는 모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모든 TV 제조사가 빠른 인터넷 꽂고 예를 들면 컨트롤러를 끼울 수 있는 USB 단자나 이건 어느 TV나 다 있을 테니까 같은 가격에 중국 브랜드를 사지는 않지. 그런데 삼성이 압도적으로 1등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TV 자체로? TV 자체로. 그럼 나 같으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삼성이랑 하지. 중국 외곽에 휘꺼무리 한 데랑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TV라는 것들이 디바이스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이랑 손잡자. 그러니까 나 같애도 그렇게 하지. 1등끼리 하고 싶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제안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굳이 왜 인공지능 스피커를 여기다 따로 두냐는 거예요. TV가 이렇게 있으면 TV는 집집마다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콘솔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집에 진짜 후진 브라운관 TV도 연결이 되잖아. 그럼 게임하고 싶나. TV를 새로 사고 싶죠. 그런데 TV도 이왕이면 삼성 거 사고 싶지. 그렇지. OLED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진짜 현장 가면 이렇게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로 해서 디바이스 쪽에 진출한다. 자기 TV 공장을 만드는 건 진짜 꽝이거든. 왜냐하면 TV라는 게 게임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성은 뭐 쟤루 세계 1등 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누구죠? 인도기 있잖아. 사탄이 있잖아. 그 친구라면 삼성에다가 우리 같이 해볼래? 그래서 다 먹어버릴래? 이러지. 그러니까 사탄 아델라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니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바이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컴퓨터 하드 디스크나 외장 하드에다가 거기다가 윈도우가 엑셀이나 워드 같은 걸 깔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이제 365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브라우저로 연결이 되거든요.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그 애저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게임을 할 때 이걸 조작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면 데이터 센터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텔레비전도 있고 거기에 게임 플랫폼도 있는데 게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게임을 좀 이른바 IP 있죠. 게임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0여 개 게임 스튜디오를 소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인크래프트 개발사도 25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엘더스크롤을 보유한 베데스다의 목기업 제니맥스 미디어도 75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이번에 블리자드도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전략을 제일 우려해야 되는 경쟁 상대는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소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니가 10% 넘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 게임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면 뭘 할까라는 것들을 되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하지? 라는 거는 굉장히 상상의 영역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영역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들을 제일 그동안 오래 해왔던 사람들은 게임 개발자들이에요. 그런데 블리자드나 만여 명의 가상현실을 구현해왔던 게임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사실 이게 뭐 이들이 게임만 만들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기서 영화관을 만들 수도 있고 박물관을 만들 수 있고 사무실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상상력의 영역인데 이런 상상력을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 한 만여 명을 자기가 확보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임 자체가 가진 매력이 또 있어요. 게임 자체가 가진 매력은 뭐냐면 그 메타버스 가서 뭐 할지 생각해보면 게임이 제일 좋습니다. 메타버스 가서 뭐 심심한데 게임이나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 로블록스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로블록스가 게임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가서 게임을 해요. 게임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 그거 실제로 해보시면은 예를 들면 워터파크 같은 거 구현해놓은 그런 로블록스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린 게임으로 생각하죠. 아재들은.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거는 뭔가 미션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그냥 현대차 제페토 가보면 그냥 차 타보는 거 있어요. 거기 소나타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럼 한번 눌러보면 그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는 우리가 게임이라는 건 뭔가 경주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서로 소통하고 거기 만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게임이라는 거는 메타버스에 접근할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집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네이버의 메타버스인 제페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바타 꾸미기 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미니 홈피처럼 거기에 이제 그냥 아바타가 있으면 여기다 패션 아이템 얹히고 예쁘게 꾸민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 들어가서 만나서 왜 뭔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집객 능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게임 기능을 올해부터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페토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게임사 루노소프트하고 합작사 피노키오를 이번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이버 제트가. 제페토에 다시 게임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게임 계획자들도 신규 채용 중이고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에서 뭔가 게임을 만들어간다는 거. 그 게임 자체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하는 그런 집객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물리자들이 인수했던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요새 메타버스 디바이스 경쟁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디바이스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XR이라고. AR이라고 하고 VR이라고 하고 MR이라고 하고 그냥 통칭해서 XR이라고 하는 디바이스 경쟁이 요새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에 AR 헤드셋 홀로렌즈를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애플이 이거를 출시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애플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이 전형적인 후발 주자잖아요. 애플이? 지금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정도가 됐으면 이거 진짜 되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살짝 생략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좀 유니티라든지 에픽게임즈 같은 게임 엔진 개발하는 의사들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니티. 이게 게임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이게 게임을 유니티 같은 경우는 에픽게임즈는 비상장애니까 유니티 같은 경우는 포켓몬고, 하드스톤, 앵그리버드, 어몽어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이 유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유니티에 들어가서 그 엔진으로 만든 게임인 거예요? 그렇죠. 신규 모바일 게임 중에 절반 이상을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 게임을 만든다는 건 뭔가 행동과 룰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룰을 만들지 않더라도 AR, VR 콘텐츠의 60%가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매출 기준 100대 게임 스튜디오의 93개사가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단순하게 게임만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유니티가 얼마 전에 현대차가 싱가포르의 공장을 만드는데 이 공장을 똑같이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메타버스 공장을 컨트롤하고 이 공장이 이쪽에서는 로봇으로 작동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공장을 누구랑 만드냐? 유니티랑 만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쇼룸을 만드는. 건설사들도 얘랑 같이 해요. 건설사들도 미리 건축을 쫙 만들어보고 유니티로 만들어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기도 주가 30% 이상 폭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기술 트렌드를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본다면 이럴 때 오늘 살 필요도 없고 내일 살 필요도 별로 없잖아요. 요새 주가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공부 차분하게 하시면서 미래에 그런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기에 좋은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서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10년 후 세상은 말이죠. 혁신기술로 부자가 된 사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 이렇게 나눌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왔죠. 바로 빅테크 수업. 그런데 이게 게임 회사들은 돈이 되는 메타버스 예를 들면 액티비즈 블리자드도 보면 예를 들면 컬옵듀티가 대표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세 개가 동시에 나오거든. 예를 들면 PS용, 엑스박스용, 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먹어버리면 자기네 IP는 자기네 것만 넣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 또 내장을 해보면 아까 그 뭐죠? 삼성TV처럼? 그렇게 내장을 해버리면 와 이제 게임 회사들이 다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다, 소니다 이렇게 줄을 서야 될 것 같은데 돈이나 뭐 이런 역량으로 봐서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 되겠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줄 세워버리면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영화가 재미있으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디즈니도 봐야 되고 티빙도 봐야 되고 그러면 구독 서비스를 여러 군데 해야 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역시 콘텐츠, 콘텐츠를 갖고 있는 자들이 또 큰 부를 가져가게 되겠군요. 자 우리 기자분들 가운데 가장 콘텐츠를 많이 갖고 계신 워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월요일 아침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네, 발칙한 경제에도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칙한 경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생각보다 더 철 team이 많아 예제 이제 들어가ida 그래서 다양한 주자를 알아보고 neighb— 날씨에 대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쪽에서